인천 지역 섬과 시골마을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인천시는 무증상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군과 옹진군에도 각 한 곳씩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강화군은 길상면 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, 옹진군은 영흥면 보건지소 앞에 설치했습니다. 임시선별검사소는 내년 1월 3일까지 운영되며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.